안녕하세요 키네마스터에서 즐겨찾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질문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미디어 메뉴 있죠 이 메뉴를 터치하면 즐겨찾기란 여기 폴드가 있습니다 이 폴드를 터치해보면 제 경우에는 제가 자주 사용하는 로고라던가 사진이라던가 자주 쓰는 것을 여기에 등록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의 로고라던가 이런 것을 즐겨찾기에 등록해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화면에 키네마스터를 터치하겠습니다 터치하면 이렇게 최하단에 보면 만들기가 선택된 상태에서 새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 새 프로젝트를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프로젝트 이름에 즐겨찾기 등록하는 방법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절개찾기 등록방법 이렇게 등록방법 이렇게 프로젝트 이름을 넣고 그 다음에 화면 비율은 일반적으로 하는 거 16대 9로 하겠습니다 습력쪽으로 하고서 그 다음에 하단에서 고급 이것을 꼭 챙겨야 됩니다 고급을 터치해서 저는 사진 배치를 자동으로 했습니다 여기 화면 맞추기 화면 치우기 있는데 저는 자동으로 하겠습니다 자기 취향대로 하면 되요 그 다음에 기본 사진 지속 시간은 저는 7초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 장면 전환은 1.5초로 이렇게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최하단에 만들기 있죠 이 만들기를 터치합니다 만들기를 터치합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이 미디어 브라우저가 뜨죠 미디어 브라우저에서 이와 같이 즐겨찾기에 있는 이 폴드에 어떤 영상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그 영상을 찾아가야 되죠 저는 키네마스터 캡처에 있는 사진을 이 폴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서 여기에 이 인물 사진을 즐겨찾기에 등록해 보겠습니다 등록하기 위해서는 해당되는 영상을 사진이나 동영상을 길게 누릅니다 여기 핵심입니다 길게 누르고 있어요 길게 누르고 있으면은 이와 같이 새로운 창이 떠요 이렇게 같이 뜨면서 그 영상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나옵니다 이 파일 이름은 이런거다 이게 파일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용량은 이거다 그 다음에 해상도는 1080이다 이렇게 나오고 그 하단에 보시면 별하고 플러스가 나옵니다 이 별 있죠 이 별이 즐겨찾기에 등록합니다 이걸 터치하면 지금 흰색이죠 이걸 터치하면은요 터치하면은 이렇게 색깔이 바뀝니다 그러면 즐겨찾기에 등록된 것입니다 이렇게 즐겨찾기에 등록합니다 참고로 이 옆에 있는 플러스는 터치하면요 타임라인에 이 사진이 타임라인에 이렇게 내려옵니다 플러스 터치해 볼게요 플러스 터치하면 아래쪽으로 내려왔죠 이렇게 한 다음에 우측 상단에 엑셀을 터치해서 닫습니다 또 엑셀을 터치해서 닫습니다 그러면 화면에 이렇게 사진이 왔습니다 그러면 이 사진이 즐겨찾기에 등록되는지 확인해 보겠어요 자 미디어 터치합니다 미디어 터치해서 다음에 여기 즐겨찾기 있죠 이 즐겨찾기에 아까 이 사진이 여기에 등록된지 즐겨찾기에 등록된지 확인해 보겠어요 즐겨찾기 터치하면은 자 여기 보세요 위쪽에 즐겨찾기에 등록되어 있죠 이 사진이 근데 자세히 보시면요 여기에 별표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 별표 있죠 이게 즐겨찾기에 등록된 것은요 이렇게 색깔이 있는 별표가 생깁니다 그러면 즐겨찾기에 등록된 겁니다 여기 엑셀 닫고요 자 엑셀 닫고 아까 미디어로 다시 가서 화면 캡처 한 여기 여기서 아까 가져왔잖아요 즐겨찾기 등록했죠 이거 다시 들어가 보겠어요 그럼 즐겨찾기 등록된 것은 이와 같이 별표가 딱 생겨요 이렇게 즐겨찾기 등록된 것은 이건 별표가 없죠 옆에 있는 이건 별표가 없죠 이것도 별표가 없어요 그래서 즐겨찾기에 등록되면은 이와 같이 그 사진의 별표가 생깁니다 자 이렇게 즐겨찾기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즐겨찾기에 등록하면은 쉽게 그 파일을 찾을 수 있습니다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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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